저도 가끔씩 없애거든요 아 그래요? 내가 많이 그래 아이고야 아 기대된다 막걸리 한잔 헤이! 와아! 뭐야! 여우! 엉덩내 소문됐던 엉덩 Fach 남내 아들 참가하던 날 알턴 이가 빠졌다며 덩칠더덩칠 진짜 주 우리 아버지 야 좋다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은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병걸리 한 장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큰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태풍 옷을 봤던 온난화들을 달래주시며 바라주던 박걸리 한 장 바라주던 박걸리 한 장 아우 좋았어 야 진짜 잘 뺐어 이거 진짜 잘한다 잘 뺐어 이거 여러분 테크니션 같은 거 같이 보세요 잘 뺐어요 너무 잘 뺐어 이거 너무 잘 뺐어 이거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큰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태워 옷을 봤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막걸리 한 장 따라주던 박걸리 막걸리 한 장 여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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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멘